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가장 좋은 차만 선별해서 특별히 골라드리고 있는 굿모니처학들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많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더 뉴스 카니발 리무진 7인승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가성비 좋은 차량 위주로 최근에 들어온 4월 신상 모델로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32대 정도 저희 매장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가성비 좋은 차량 10대만 출해서 추천드릴게요. 더 뉴스 카니발은 올 뉴스 카니발 다음에 나온 모델이구요. 2018년 이후에 출고된 모델입니다. 7인승 리무진 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성이 굉장히 넓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차량이죠. 사보시면 정말 끝내줍니다. 캠핑 가실 때나 가족끼리 특히 아이가 2명 3명 있을 때에는 차 안에서 움직이는 그 공간성이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차량이죠. 아빠 차라고도 유명하지만 아빠가 많이 양보해서 더 뉴스 카니발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SUV보다는 더 뉴스 카니발이나 올 뉴스 카니발 7인승 차량이 훨씬 아이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자 첫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좀 많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고요. 그리고 연식이 너무 좋아요. 19년식이구요. 하얀색 바디입니다. 차는 이쁘죠. 성능 점검 먼저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깨끗하죠. 미세누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차량은 주행거리도 적당히 나왔지만 연식이 좋아요. 연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게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구요. 어라운드 퓨, 메모리 시트, 나파 가죽 시트 다 들어가죠. 7인승 프레지던트 모델입니다. 베이지 시트라서 정말 예쁘죠. 시트 자체가 예술이죠. 예술. 양방향 통풍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 핸들 열성 기능, 전방 센스 기능 다 들어가죠.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70%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약간의 휠기스가 있죠. 그리고 파워 트렁크 들어가구요. 룸밀러 하이패스 워크인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구요. 옵션 괜찮죠. 다 들어가죠. 차선 이탈, 반자율까지 되죠. 축구방 감지기 들어가구요.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멋있죠. 그리고 안개등 들어가죠. 사고가 들어갑니다. 어떤거에요 이 차? 멋있죠. 2,299만원이구요. 이 차는 1순위로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먼저 성능 점검 기록부를 제가 확인하고 추천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950만원, 2020년식이네요. 와우 마지막 모델입니다. 마지막 모델.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렌트 이력이 있구요. 뒤쪽으로 트렁크 후드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죠. 그리고 미세누이 없죠. 깨끗합니다.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외판 교환이기 때문에. 검정 바디에 베이지 시트네요. 예쁘죠. 뒷좌석, 앞좌석, 뒷좌석. 예쁘구요. 주행거리가 짧구요. 그리고 2,950만원. 그리고 반자율 됩니다. 베이지 시트 들어가구요. 어라운드 뷰, 유보 내비, 파워트렁크,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또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요. 사이드 스텝. 대략 한 40만원 정도 추가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 추천드리구요. 타이어는 좀 달았네요. 자동문, 사이드 커튼. 파워트렁크, 자동문, 오토 슬라이딩 도어. 사이드 커튼 들어가구요.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반자율 들어가구요. 메모리 시스템 반자율 들어가구요. 메모리 시스템 다 들어가죠. 통풍 시스템. 멋지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다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온 차량은 2020년식 모델이에요. 3070만원입니다. 이 차량도 이번에 새로 가져온 차량이에요. 4월 24일날에 저희가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렌트력이 있구요. 아하 4개가 먹었네요. 연식이 좋은데 4박자 차이기 때문에 이 차는 추천 안 드릴게요. 저는 연식 좋은 차 중에서 먹은 차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순교환 있는 차들은요. 그러면 다음 차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2,760만원 사고 먼저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네요. 그리고 사고 이력 없음. 미세누이 없음. 좋네요. 이런 차는 진짜 가성표 차량이죠. 19년식에 7만키로 2,760만원. 괜찮죠. 비의변 차량이구요. 프레지던트 하얀색 바디구요. 이 정도급이면 가장 빨리 팔리는 차량이죠.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연식도 좋구요. 이 차는 5일 안에 판매될 것 같습니다. 시트 색상 괜찮죠. 예쁘죠. 통풍 시스템 다 들어가구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좋잖아요. 파워트렁크요.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죠. 메모리 시스템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 그리고 시트 정말 깨끗하죠. 밑에 맨트도 정말 깨끗합니다. 너무 이뻐요.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반자율은 빠졌습니다. 반자율은 없어요. 이 차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670만원입니다. 이 차량도 사고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구요. 사고 이력 없음. 깨끗하죠. 미세누이 없음. 좋아요. 와 38,000km인데 2,670만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가격 너무 착합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가격 대비 연식 대비 일단 가격이 너무 쌉니다. 안개둥 디자인 너무 이쁘죠. 19년식이에요. 38,000km 서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반자율은 빠졌습니다. 통풍 시트 들어가구요. 아무래도 반자율이 들어가면 차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구요. 워크인 들어가구요.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죠. 공간 넓구요. 하이패스 눈밀러 통풍 다 들어가죠. 옵션은. 네. 좋죠. 가격이 쌉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온 차량은 2,199만원입니다. 검정색 바디에요.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다 들어가네요. 11만km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렌트 이력 없음. 아 렌트 이력 있어요. 그리고 사고 이력 없음.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귀엽죠. 자 미세누에는 없음. 깨끗하죠. 이 차 추천드릴게요. 가성비 좋습니다. 11만km. 옵션이 일단 마음에 듭니다. 베이지 시트에 시트에 사용감도 많이 없어 보이구요. 뒷좌석 공간 깨끗하죠.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넓죠. 각종 옵션들 파워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 다 있죠. 그리고 반자율 들어가구요. 축구방 감지기 들어갑니다. 통풍 들어가구요. 다 있죠 옵션. 좋죠. 7인승 VIP 모델입니다. 자 다음 추천 차량입니다. 프레지던트 모델이에요. 차량 11만km 주행했습니다. 2,570만원 2,019년식입니다. 검정색 바디에요. 4,9가 들어갑니다. 자 렌트 이력 있구요. 그리고 4,9 이력 없음 깨끗하죠. 미세누도 없음 너무 좋아요. 2,570만원 타이어 트레이드 적당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파워 트렁크 워크인 다 들어가죠. 트렁크의 공간 넓어요. 하이페이스 룸밀러 UBO 그리고 서라운드 뷰어 들어가구요. 차선이탈 220V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반자율 다 되죠. 너무 좋은데요 이 차? 너무 좋아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전화 주세요. 상담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인데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없음 미세누위도 없음 좋죠. 19년식 6만 킬로에요. 2770입니다. 시트는 약간 회색빛이네요. 차량 외관은 이쁘죠. 그리고 옵션이 뭐가 들어갈까요? 통풍 양쪽 모두 들어가죠. 트렁크의 공간 서라운드 뷰 들어가구요. 그리고 파워트렁크 다 들어가죠? 옵션들 타이어 트레드 좋네요. 반자율은 빠졌습니다. 반자율은 없구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2000 초반대 물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차례인데요. 성능 점검 앞쪽으로 교환이 너무 많네요. 5개 교환은 단순 교환 5개 사고로 안 들어가네요. 사고는 없음으로 들어가고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이 차는 미세누유가 없네요. 그리고 단순 교환만 있구요. 교환은 5개나 있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릴게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2039만원이니까 너무 싸죠? 그리고 일단 차선이탈이 들어가고 썰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얀색 바디구요. 너무 좋네요. 일단은 외관이 너무 좋아요. 추천을 드릴게요. 통풍시스트 다 들어가구요. 서라운드 뷰 들어가구요. 옵션은 좋잖아요. 다 있죠? 썰루프 들어가구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하얀색 바디구요. 2550만원 차선이탈 들어가구요. 10만키로에요. 2020년식이고. 자 이 차량 휀대 하나 교환 있구요. 사고는 없죠? 미세누유는 깨끗합니다. 없죠? 없어요. 렌트 이력 있구요. 하얀색 바디구요. 예쁘죠? 색상 2550만원 차선이탈과 어라운드 뷰가 됩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다 들어가죠? 타이어는 좀 다렀네요. 파워트렁크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구요. 통풍 들어갑니다. 이 차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이구요. 자 이 차량은 마지막입니다. 2149만원 19년식이에요. 10만9천키로 VIP에요. 정품내비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됐습니다. 자 이 차량이구요. 통풍 들어가죠? 그리고 시트 상태 깨끗해 보이죠? 트렁크 상태 하이패스 룸밀러 차선이탈이 들어가네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갑니다. 19년식 10만9천키로 하얀색 바디 예쁘죠? 차는 좋습니다. 시트의 상태도 사용감이 많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차선이탈 들어가죠? 축구판 감지기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보시면은 사고 이력은 없지만 휀다 단순교환 하나 있습니다. 렌트력이 있구요. 위세는 이유도 없죠? 이렇게 해서 더 뉴스 카니발 7인승 경유 모델을 같이 봤습니다. 혹시라도 맘에 드는 차량이 있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좋은 차량들은 아마도 금방 팔릴거에요. 제가 추천하는 차량들은 거의 5일 안에는 판매가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많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